이번 3월 석세스 아카데미부터는요 수원, 변산, 그리고 이 곡 오롯 비전을 해서 1박 2일로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4년 만에 처음 열리는 석세스 아카데미 1박 2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 내일까지 열정과 기전을 가득 채우고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서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애터미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애터미의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1박 2일을 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 인생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한번 써보세요 오랜 기간 많은 제품을 개발해왔지만 그 중 가장 어려웠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교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은 단언컨대 애터미 홍삼단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앱솔루트가 진짜 정말 전에 없던 화장품입니다 이게 뭘로 검증이 되냐 이렇게 이 기관들로부터 인정받은 이 앱솔루트는 과학기술하고 팩트에 기반한 소재화학기술로 승부하는 그런 제품인 것만 알아주십시오 아자몰이 뭐가 다릅니까? 아자몰은 회원들에게만 좋은 상품을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하는 애터미 회원 전용 회원 전용 쇼핑몰입니다 구매한 상품에는 PV까지 같이 제공되는 애터미 회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난민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고려인 지원연대 아리랑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애터미 도경희 부회장님께서 행복드림 장학금을 위한 기부금 50억 원을 사단법인 SOS 나눔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애터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확신이 생겨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네 생필품이야 그런데 품질이 좋아 가격이 싸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생필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전에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애터미 만드기 전에 썼지 당연히 절대 품질인데 가격은 절대 가격 왜? 누구도 이 가격에 만들 수가 없더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구의 빛내는 밝아온다 또 서울, 코리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랑이 고소서 누군가와 함께가 될 거야 아이오구 애터미는 월 1억을 버는 빅비즈니스입니다. 애터미 성공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정상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하는 거 하는 삶 애터미가 단언컨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서 꿈꾸는 삶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만 하던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라며 집을 담보 잡아 PC방과 목욕탕 세신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석세스 세미나에 가니 박한길 회장님께서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균형 잡힌 삶을 애터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애터미 센터 출근과 시스템 참여는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성교센터를 세워서 그분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평생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얼마스터 김정배 애터미를 만나게 해준 나의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5월 24일 떠나는 승급 프로모션 여행 기간에 결혼기념일이 겹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꿈만 꿨던 크루즈 여행에서 지난 날을 부상해 줄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정말 예술입니다. 하늘은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이 터질 듯이 예술이야 오 왜요 오 왜요 오 왜요 예술을 통해 모두 예술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